어쩔 수, 난 그냥 내 옷. 난 아무것도 안 했어. 아... 야, 너는... 그렇지. 이게 바로 농사꾼이지. 야, 너 자고 있는 거 그대로 떠서 온 거 아니야? 야, 경수 내릴 때 되게 부끄럽게 내렸어. 아니, 농사하러 가는 건데. 아니, 그렇지, 왜? 경수야, 이거 그때 집에서 입고 있던 거 아니야? 맞아요. 지금 너무 안 가려? 슬퍼서 놓고 있네. 아무래도 제가 무대 이상 입고 올 거야. 아니, 대상이 아니라... 아니, 그래도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있는데... 야, 정식으로 상하달려. 이거는... 다음부터 이러고 오지 않겠습니다. 아니, 왜? 잘 붙은 거 좋았는데 왜? 좋아. 그래도 경수 나름 노력을 한 게 여기 접었어, 양수. 그래. 끼를 부르긴 부렸네. 아무 말도 안 해도 오늘... 화마가 잘 나왔는데요? 얘는... 얘는 진짜 조금, 조금 진짜 잘 풀렸으면 한국의 전이 대비야. 있어요. 어, 있어, 있어. 조니 대비라고요, 형? 저거 봤어? 이거 한 사람당 하나씩 해서 키우는 거야. 근데 이게 약간... 근데 이게 약간... 뭐지? 뭐지? 뭐지?